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드시 저작권 서포터즈 오로나미씨 팀의 공윤주, 장혜민, 희민영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과정을 한번 리뷰해보는 형식의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. 첫번째 영상으로 감성영상을 찍히는 영상입니다. 그 더운 날에 Y 셔츠 입고, 네타인. 지하철에서 찍는 얼마 없는 건 없을까? 여기 오겠죠. 아 이거 상사새끼 누구죠? 아직도 상사새끼로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너무 좋았어요 약간 칸톤 뭔가 자막이 있어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나 그냥 그랬더라 8월달에는 8월달까지 해도 열일을 했다? 9월달에도 좋았어요 9월이 제일 좋았어요 9월이... 전성기 우리 전성기 6월, 7, 8, 9, 9까지 9까지 8월이죠 여기서 또 인형언니가 열일했죠 얼굴에 직접 아이라인으로 세원도 그려 나 혹시나 해서 다른 사람을 그려주려고 가져가는데 내가 직접 그렸죠? 본인은 그렸죠? 근데 제일 신났어 지금 진짜로 신났어 친구한게 패러디 한거였는데 잘 안탈려 맞아요 좀 마시러 왔어요 이게 제일 아쉬웠나 환경이 열안어요 인형언니만 신났죠? 인형언니가 처음으로 출연한 인형언니가 처음으로 출연한 아니지 나 또 처음으로 출연한 내가 메인으로 출연한 인형언니가 출연 내가 출연 저희가 이때는 무슨 아이디어 있었죠? 양세형의 쇼터뷰를 그걸 따라해서 쇼터뷰를 만들어보자 아 저는 근데 왜 연기만 하면 눈썹이 눈썹이 왜 이렇게 여리로 하죠? 눈썹이? 눈썹을 갖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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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이 왜 잘하는 건데 빌받았다고 하신가 되게 길게 했다 이거를 한 이거를 한 세 번 네 번 찍었어요 컷을 한 다섯 번? 이걸 한 세 번 네 번 찍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아 그렇지 나 기억났어 지금 딱 보고 아쉬운 점 그렇게 좀 더 솔직히 이때는 이때는 제가 블랙핑크 춤을 마스터를 하지 못했어요 아 지금은 했을까? 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있어 지금 확실히 아무것도 할 수 있어 완벽하게 할 수 있어 회식자리 이제 보여드릴게요 회식자리 꼭 명심하세요 회식자리 아 이건 진짜 친구들이랑 이거 유튜브에서 광고를 봤다는 친구들이랑 있어가지고 되게 뿌듯했어요 이거 제보해주시면 영광 안에서 너무 싫어 하하하 아 또 제가요? 네 갑자기 광고 없이 뭐죠? 영상 볼까요? 네 방금이 좀 떨려 왜 떨릴까요? 얘 역시 수점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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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일 아파서 수점증 없었어 우리가 1등이었다 하하하 아니야 하하하 아 뭔게 김인형 때문이다 아 진짜 김인형 때문이다 김고인형 우리는 완벽한 거 우리 아쉬운 거 야하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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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일 짧았는데 제일 강렬한 거 같아 근데 왜 안 뽑아주셨을까 딱 그 심사 내용이 있고 왜 이렇게 질문을 읽어가지고 하하하 왜요? 태다시 때 대학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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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전학교 위원회 사랑합니다 하하하 사랑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저에게 반드시나 제 마지막 대회 영상 대회할 명이자 제 마지막 대학생활이었다고 왔습니다 영상을 직접 찍어보니까 아 진짜 쉽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 같은 기술 같은 게 제가 좀 더 있었으면 많이 도와줄 건데 못 도와주는 게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하하 저희의 반드시랑 예증의 경험 처음 대회 활동이기도 했고 되게 설레고 의지가 낮췄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바쁘다 보니까 저도 제 생활이 있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뭔가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함께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우선 제가 그 동영상에 나온다는 게 좋지 않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예증에 예증이 좋았어요 저는 과가 전학권 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저는 이제 생각보다 단순한 전학권 지시를 많이 전달해드리는 통보가 된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조금 더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 너무 딱딱하게 저의 지시를 전구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